나이스게임TV 봤어야되는데, 봤어야되는데 이걸! 크리반과 함께 시작되는게 못돼서 말이 좀 웃긴다고 반주의 시작은 크리반이죠 그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MIG 사인을 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또 듀오라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오늘은 기존에 맨날 옆에서 잔소리하거나 그러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해봤자 나아지는 것도 없고 별로 직접 같이 게임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가도록 하죠 멱살을 잡고 올려준다? 그렇죠 저 탑에서 다리우스 같은거 하면 진짜 아무도 못 막아요 아니,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런거 한번 진짜 멱살 캐리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나는 이미 쓰레기다 3창부터 합시다 멱살 캐리 아아 지금 정신이 없는데 멱살을 잡고 캐리하는걸 보여주겠다 네, 멱살을 잡겠습니다 그쵸 한번 봅시다 어? 티모가 밴이 안됐어? 멱살 잡고 내려갈거 같은데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워익 를 이제 하기 때문에 워익으로 지금 꽤나 연승중이거든요 승급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꿀태명님 주군으로 모시겠습니다 충성충성칠 근데 아이 감사합니다 이 네넥턴을 연습하면서 이제 쭉 내려왔는데 음 버스네 버스야 으 누가 버스 타는지 한번 보십쇼 한번 보세요 얘 진짜 진짜 보세요 누가 버스 타는지 캐리의 방향은 얘기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돼요 게임 끝나고 누가 버스였다 둘 중에 아이 그런 거를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나 너무 웃긴데요 솔직히 자존심 상해요 진짜 자존심 상하는데 탑동 치워주면 또 짜어 잠깐만 어우 시간 없네 어? 저격이 다시 워이그맨 됐어 진짜 저격이 저격일까요? 누가 워이그맨을 해 아 그러니까요 이게 저격을 하나 이렇게? 션서풋이 당당하게 나오네요 블리츠 노벤 저쪽도 블리츠 밴을 했어 어 그런가보다 근데 아니 저격이라고 생각을 못하겠는게 저를 저격을 안했잖아요 아니 이게 이렇게 알면 나를 저격해야 되는데 거짓말 두 분 다 타실거면서 으 나이스 듀오 화이팅 네 오늘 멱살 캐리 한번 가겠습니다 생방송이에요 항상 저희가 상태가 되게 안 좋아 보이는게 아침에 다들 비몽사몽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쉔포터 판테온탑인가? 판테온탑에 다리우스하기가 조금 껄끄러운데? 조금 싫어요 인정합니다 멱살이 조금 어? 저격이네요 저 판테온 제가 판테온 아니면 다리우스 하려고 그러는데 저격이네 무슨 얘네 글로벌충들이에요? 왜 이러지? 이 친구들 글로벌 되게 좋아하시네 네 명이 글로벌이에요 지금 상대팀 우리팀 그러네 어 케이틀린 바텀은 좋죠 아 무슨 다 글로벌 만하나? 하아 잭스 잭스타? 잭스타비 잭스 정글인거 같은데? 판테 잭스중에 둘다 다 멀티 수업은 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폴수영클템님 2017년 6월 27일 클립왓 분석을 시작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고민되네 쉽지 않을거 같은데 근데 뭐 제가 그런거 따졌습니까? 요직 너머니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여기서는 무슨 정글이 좋을라나? 애초에 폭이 좁지 않으세요? 아 폭이 엄청 넓어 아 그래요? 런블 이거는 얘로 갑시다 트런들이요? 네 새로운 조작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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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풍이 굉장히 넓어요 저는 네 근데 이블린하고 워이기 두개가 배눌되는게 좀 안타깝네 뭐지? 피드 서포트 피드 서포트 네 잭스 정글의 탑판테온일거 같은데 따라라 이거는 정글이 얼마나 봐주냐 싸움인걸 알죠 탑정글은 지금 야 벌써부터 아니 분석을 하고 시작하는거잖아요 형아니까 지금 너무 이거를 예능틱하게 보지 마시고 에이핑크 신고파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서로 배우면서 가는게 있어야 되잖아요 능죄 짱짱걸 아 그리고 전 잃을게 없어요 형 어차피 형 승급전이잖아요 어쩌면 근데 실버 무슨 골드간 승급전도 아니고 아 그래요 그럼 뭐 서로 뭐 그냥 해요 아 전 뭐 아무 상관없어요 저도 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반태현이 그래도 저만 들었기 때문에 킬 한번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거 진짜 탑 봐주는가 줄 수 없다 먹힘 좋아 이거는 서로 지금 텔 저 뭐야 텔포가 없어서 서로 텔포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한번 잡히면은 스노볼 글러그 탑은 1대1은 이기기 좀 힘들긴 해요 점화판테온이라서는 응 2대1은 듀오에요 듀오입니다 듀오에요 제가 그 아이디 휴먼 계정이 있던거를 돌려가지고 배치고사로 실버가 떴던게 하나 있어가지고 신기하더라구요 그게 그렇게 그렇게 낮은 티어를 합법적으로 받은게 사실 난생 처음이거든요 진짜로 에로엘이 인생중에 실버라는 세상은 DJ들은 2017년 다이나믹 듀오 시작합니다 실버 브론즈 뜨면 만세에요 나이스! 복권 당첨된 것처럼 전 그거 보면서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아예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치 보통 비합법적으로 가잖아요 아시겠지만 폐작을 하든지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못하니까 당연히 와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도 또 점프로 그게 있는데 그치 그렇게 합법적으로 가는게 아니면 못가거든요 네 폴스 형도 그리고 폐작 의혹 가끔 받으시는데 이게 원에서 가신건 아니에요 근데 분석해봤는데 이건 그냥 탑 오득에 가시면서 버스 타시면 될 듯합니다 클템님 믿습니다 뜨뜻히 근데 내 접신 맛있는 녀석이 올라와면 죽겠어 이거는 트롤 왕이 나가신다 길을 미쳐라 왜요 폴스 형이 일어나신지 얼마 안되가지고 말이 느리신거 같은데 탑 봐주는 싸움이 맞는거 같아요 일단은 미드도 뭐 터지진 않겠죠 진짜 지면은 정글 싸움이긴해요 이거는 정글러들이 탑 라인존도 하는거에요 이건 그렇게 봐주시는거에요 이 날았습니다 트롤 전쟁이 시작된다 반태원 제가 1대1에선 안밀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벌써 오기전부터 화제가 됐던게 오늘 SKT KT 경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고 그거를 아 이거 기가 막힌거 같아 이게 참 신기하네 이런게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수준이 딱 맞지 나랑 같이 듀오 한판 하고 SKT KT 경기 보면 그럼 무슨 스타일로 갈거에요 오늘 오늘은 SKT 스타일로 가야지 피넛 스타일로 한번 그럼 저는 얘 저는 운타라 스타일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멍게 애소리야 너무 표현이 격괴시네 그냥 스타일은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잘한다는게 아니라 스타일은 여러분들도 게임할 때 뭐 누구 스타일로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비슷한거에요 네 오오오오 나이스 형 와우 저 이제부터 여템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골드의 여포 클템이거든요 여템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좀 이상한거 같네요 예 그건 안하겠습니다 골템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골드의 클템은 달라요 그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오늘 멱살 캐리라는게 어떤건지를 배우고 가실거에요 콜스 형이 이렇게 똥을 싸도 이렇게 멱살을 잡는구나 이런거 배우고 싶어요 내가 못생겼다고 거울 좀 보고 말하실까 제 노플이에요 심지어 계속 죽일 수 있습니다 그니까 형은 정글러 상대 정글러를 찾기만 해도 돼요 여기 지나갔어요 이렇게 그냥 상대 정글러랑 약간 이렇게 눈만 마주쳐도 돼요 여기에서 제가 탑에서 배울 수 있게 진짜 진짜 지금 탑하면 갈까? 오시면 뭐 계속 킬이에요 라인도 좋고 전멸이 없어가지고 판템은 잭스 미드 가리오스 가리오스님이 덩크 맛을 보여주마 가리오스 가리오스님이 저걸 차치했습니다 잠깐만요 약간 갱승의 냄새가 난다 가리오스님은 가리오스님은 가리오스님을 내가 캐리한다 해도 나라지가 던지는걸 배우시게 될겁니다 엉 나인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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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요 미세요 제가 아는데 저렇게 솔킬다고 신나서 스플릿하다가 계속 피규쳐줍니다 한 번 더 미세요 자, 베푼다 완전 베푼다 완전 좋죠 이런 하하하하 아니 라인 다 주잖아요 진짜 와 라인 나인 너무 즐겁게 해봐 빌라기의 저원을 시작해라 스트롤 전쟁이 시작된다 리드로미? 아니야 라인 먹는거는 흐헤헤헤헤헤헤 아 특패가 쌍버프 들고 있어? 정글 싸움 이겼어요 아 형은 없었지 이겼어요 아 잭스 아 무슨 바로와 라인 망했는데요 아니 무슨 바로오냐구 근데 션서폿이 좀 잘하는거같아요 보니까 로링도 막 다니고 보니깐 로링도 막 다니고 이게 실보다 크데멀 하하하 비아퍼 우와 뿜을 뻔했네 원래 승률이 한창 높을때 여기서 다리우스 승률이 90%가 넘었어요 근데 어느순간 제자리를 찾게되더라구요 아 지금 그래도 지금도 70%는 되요 70%는 넘을텐데 뭐야 절왕이 내가 심판한다 아론이 당했습니다 정 더블킬 절왕이 나가서 오오 막 글로벌 스피드이 많으니까 카사스 생각을 왜 못해 라인전에 집중하다보면 못할수도 있지 흐흐흐흫 흐흐흫 볼스 형이 여유가 좀 있는것 같아요 지금 안죽으셔서 그런지 저 지금 탑갱 이럴때 타이밍 잡아줘야돼 어 지금 탑쪽으로 가고있어 형 최근에 누구랑 듀오 해보셨어요? 웬만하면 듀오장 안해 진짜로 형이랑 잘 안할라고 하는 하하하하 halios 가장 최근 여기에 누구에요 헣협회 circulinary است 으흫 laut 몬소리야 홧 와드 와드 있 psychic 뒹 없어요 peut 저 오 그걸 또 땡겨 어 형 이런거 다이브 안돼? 다이브네 지금 만화와서 궁을 못쓰는데 형 6렙이었어요? 나보다 레벨링이 빠르네 형이 탱킹해주면 내가 잡을 수 있어 형이 탱킹좀 해줘야돼 Hooegdas 뭐야 이거야? 뭐야 이거야 아니 아니 지금 Money 그의 편지 화 아니 그게 뭐예요! 그걸 왜이렇게 빨리 쓰면 판테가 W 전멸로 거리를 확 벌리니까 당황했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소환자 주문이 없었어요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나 진짜 방금 너무 쓰레기가 근데 판태가 4킬이 됐거든요 제가 여기서 죽이면 돼요 고마워요 형들 각이 안 나오네 미담은 가야겠다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아파 어 너무 쎄요 형 판태 판태 너무 쎄요 나는 쓰레기다가 아니라 우리는 쓰레기다 합창해주세요 형 다 못 이겨요 다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 된다 우트패 아 오다 많은데? 나는 쓰레기다 나는 쓰레기다 나는 쓰레기 듀오다 여기서 키 있다며 됐어 제압킬 제압킬 어... 좋은 어 나 언제 사대쓰 아 그리고 자꾸 이거 아 이거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이래가지고 아 저... 귀에 민감하거든요 일단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판태는 판태하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 야 저 호구다 하하하하 근데 좀 이렇게 비벼야 재미있어요 처음부터 이기면 재미없고 하하하하 시원해 아침부터 큰 웃음을 주시는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 판태원 아이템이 너무 좋아졌네 어 거의 떨어졌네 판태한테 킬 주면 안 돼요 판태한테 킬 주면 안 돼요 진짜 하하하하 오오우 판태한테 안 줬어 다행히 오늘의 팁이 정글이 풀어줘야죠 이 장비가 이상하네 어 근데 뭐야 자 신발을 뭘 가야되나? 아무거나 아세요 민자 신발 헤르메트 뭘 갈까? 죽었어요 판태 궁 뺐어요 그래도 킬도 내고 이미 잭스 죽이고 포탑 깼어요 잘했다 예 이건 괜찮아요 여러분 이득입니다 아 흐름 좋아요 PD님 동준이형 아니 좀 틀어주세요 아니 저 선수 저게 뭐죠 제가 판태 궁이랑 다 빼놨어 피들 손 벌리는 거 형은 정글러가 라인에만 있어요 어디 여기 있었나 지금 맵을 좀 크게 크게 쓰세요 지금 아니 맵을 너무 작게 쓰시는 거 같아요 아니 정글 돌아야 될 거 아냐 맵을 좀 넓게 쓰십시오 답답하네요 정글돌리러 가는데 판태 돌아다닌다 이제 가을 좀 보고 말하실까 틀홀 전쟁이 시작된다 틀홀 전쟁이 시작된다 여기가 틀홀 마을이다 판태 돌아다녀요 아 게임이 어떻게 이렇게 팽팽하지 13대 13이네 3대를 잘못 골랐어 베리오드는 내꺼다 뭐 하세요 거기서 뭐 하세요 거기서 ㅋㅋㅋㅋㅋㅋ 분위기는 좋아요 제가 판태 솔키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 판태 솔키 내면 되는거 아니에요 여기서 잡았죠? 잡았죠? 아이 잠깐만 아 이거 진짜 아니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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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갑자기 앞전면 쓰면서 커버를 하네 전령 드세요 빨리 전령 아 여기 형 없어있다 여기 피드로 피드로 아무것도 없어요 피드로 전령에도 없어요 아 아 지롤 왕이 나가신다 개 비켜라 보내면 미드 판테온 떨어질려나? 저 가고 있거든요 형 시간 좀 끌어봐 형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와보라니까 안오잖아 아 형이 자꾸 뒤로 내리니까 그렇죠 가봐 가봐 진짜 어거지처럼 아니 어거지처럼 뭘 자꾸 가봐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지옥같다 아니 아 이거 아 이거 집중할게요 더 정신 차리겠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다 우리는 쓰레기다 우리는 쓰레기다 우리는 쓰레기다 우리는 쓰레기다 좀 레벨 좀 띄울게요 아 이거 레벨이 너무났네 레벨이야 아직 아직 집중하면 이길 수 있어요 진짜 둘다 도데리다 아직 괜찮습니다 저 그냥 스플릿할게요 한타 참여해봤자 어차피 쓰레기 같으니까 이거 다이너마이트 뇨인가요? 10일 레벨 찍읍시다 아 이거 아이템 차이 아이템이 좀 차이가 많이 나네 안 돼요 거기 아 네 오른쪽 안 돼 고지엔 영상도내가 돼서 컵라면 먹는 동준이 형이 이걸 봤어야 했는데 넘나 힘들어서 우울크리였는데 비고슴 꿀잼이의 판스가 녹아버렸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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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안죽어? 아니 저게 왜 이렇게 안죽어요 얘가 아니 쿵목을 왜 이렇게 쓰레기처럼 쓰냐 아 얘가 너무 안죽어요 아 그냥 자꾸 죽을거에요 그냥 아 왜 이렇게 안죽어 쿵목을 왜 이렇게 쓰레기처럼 쓰냐고 콜스가 쓰레기는 1번 클템이 쓰레기는 2번 아니 아직 안 끝났어 둘 다 쓰레기면 X를 눌러 소위를 피어낼 아 근데 얘네 합류 잘한다 얘가 합류 너무 잘하네 다음 크리밧은 아사님과의 부실 듀오로 하죠 아니 합류 잘하는데 애들이 애들이 합류를 너무 잘하는데 하하하 타리오스 등신대끼 나왔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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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못잡아 우리 케이틀린 하면 못가 케이틀린이 0,4,3 이런 게임 역전하는 게 꿀맛입니다 일단 이거 몇 등급인가요? 나한테 오나? 어 반대 나 가고있어요 나 가고있어요 아 뭐야 미포가 너무 빨라요 미포 미포 너무 빠르네 미포 미친 것처럼 빨라요 죽겠다 아직 안 끝났다 아 근데 미포가 진짜 쑥쑥 돌아다니면서 농락하는 게 아 나도 요 몇 분 전 그분? 진짜 멱살 잡는다는 게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쏠킷 형이 정 그 뭐야 갱킹으로 오고나서부터 꼬인거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는 니가 몸 대라고 한 때부터 꼬인거야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꼬였어 아니 근데 그 때부터 몸을 대라고 말도 안 되는 몸 대라는 오더 때문에 그때부터 꼬인 것 같아 아니 진짜 쿵도 쓰레기같이 써놓고 진짜 돈주고 욕먹기 vs 돈 받고 욕먹기 난 게임을 만든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할만하니까 사실 팀원한테 멱살이 잡힌다는 말이였어요 아시죠 애들 탑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합류가 너무 좋아 탑에 한 둘 셋 있거든요 막으려다 내가 죽으려나 여기 둘 여기 둘 나 지원군 없죠 여기 계시먼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캐리해준다던 졸템씨 vs 아무것도 안한 홀스씨 솔로몬의 선택 1350 천천히 가요 우리가 운영하면 저기 아무것도 못할거에요 조금만 더 저 아이템 지금 잘 뜨고 있어요 저기가 CS가 워낙 낮아가지고 계속 죽어도 괜찮아요 킬템님 여기는 그 좁쌀도 실버련이 되는 구간입니다 방심하시면 홀스 형이 내려가니 더욱 방심해지세요 아 조금 더 먹어야 되는데 지금 싸우면 안 돼요 떴다 몇 명이지? 몇 명이지? 해볼만 하지 않아요? 잠깐만 그 치페 없고 이거 가보죠 어 뭐야 어 데미지 왜이래 진짜 데미지 왜이래 진짜 데미지 왜이래 가소스 형 괜찮아요 비비고 있는데 비비고 있어요 비비고 있어 이것만 잡으면 잭스를 잭스를 때리지 오케이 비볐다 비볐다 비볐어요 비볐다 3대3 교환 비볐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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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고 맞는거 보소 이득보고 있어요 이거 내가 마저템 조금만 나오면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판테온 1대1 딸게요 만나면 와봐라 일단은 주포를 무조건 하나 가야되겠군요 네 판테온 저한테 걸리면 제가 솔로키에 내고 분위기 반전시킵니다 골대로 저 형의 주마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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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싸우면 안 돼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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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판테온이 1대1로 만나야 되는데 민포 점별빼고 좋아요 판테온이 탑에 올 수 1대1 안 하겠죠 근데 bul dece ul lim 어어어어어열어어어어 요ò읏 요아익 책〔 뭐야 피데스틱이 판테온 부안해보니깐 그니까 저 둘이 계속 같이 다녀 어어? 판테온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거 진영 좀 잡아야되서 아 이거 뭐 CC가 인천의 CC가 너무 잘 보래 진짜 헤르메스 가야 해 근데 돈이 없어 헤르메스 가야 돈이 없어 한턴만 버텨봐요 미더 억제기까지는 괜찮아 와 이거 너무 센데? 5대5말고 무조건 진짜 한명 끊어먹는걸로 저 그냥 우직한 백도어 갈게요 이렇게 된 이상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어 우직한 백도어로 가겠습니다 하핳핳핳핳 4킬 10대스 이어시 크리템 키데리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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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한테 몇 대 맞으면 녹을 것 같아요 진짜 엄청 세요 와 와 크리템 형 412중인데 이걸 이렇게 이기기 힘드네 근데 아 나 진짜 한탄 안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한탄 너무 드레기인데 괜찮아요? 와 데미지가 그러니까 이게 방역 데미지들이 다 미쳐가지고 한타가 안 돼요 그냥 안 돼 안 돼 아 네이버에 쓰레기 치면 쿨템다리오 쓰지나요 아 아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하 아 진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조합을 잘 짰지? 으핳핳이 좋아암 좋아암 너무 잘 짰는데 아니 象 라이브가 너무 안좋았어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못했다 나 진짜 한타를 안해야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도 참여를 하는게 너무 쓰레기같애 나 진짜 참여 안합니다 아 근데 쟤네가 뭉쳐다니니까 이거 또 올텐데 뭉쳐서 히들스틱 진짜 무섭다는데 히들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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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진짜 따로 다니는 애들 없나 뭐 괜찮아요 거기 애들 다 갈텐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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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들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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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씨 쫓아가는거 못해 히들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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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야될거같아요 어 얘네 왜이렇게 돌려깎기 운영을 합니까 워어어어 ㅋ 아이 진짜 그냥 한 대에 카소스가 대놓고 들어와도 너무 세네요 아이템이 들어와서 조금 데리려고 하다 오오우우우우우욱 흐흐흐흐흐흐 진짜 여러분 카소스 너무 셉니다 카소스 아이템 영겁 기계도 괜찮네 폴스 형 오른쪽에 슬리아앤폰이 성분이 CJ클라우드팽 플러스 형도 맞나요? 얼굴은 비슷하게 생기신거 같은데 뭔가요? 아닌거 맞죠? 다른 성분이죠 마지막 벚꽃 불태우죠 갑시다 형 가자 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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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나였다! 피템의 푸짓푸짓을 보고 계십니다 우린 하나였다 우린 하나였다 어 근데 얘 너무 빨라 16킬팡팬은 뭐가 피었냐? 진짜 너무 빨라 아군이 살았습니다 너무 빨라 형 야 일로와! 얘 농락하는거 봐 카이팅하는거 봐 카이팅하는거 봐 카이팅하는거 봐 얘네 다 부캐 아니에요 지금? 아니 진짜 다 부캐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지? 부캐에요 이거 애들 그래도 우리 골드의 여포 클템 3등 했잖아요 3등이 뭐야? 골드 실버에서 3등이 뭐야 형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린거 치고 3등 한 것도 대단한거 아니에요? 말을 바꿔서 이렇게 했는데도 3등 골드 초선이래? 아니 근데 게임이 너무 안풀렸어요 게임이 이렇게 안풀리면 아무도 답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형도 아시죠? 이렇게 안풀리는 게임은 진짜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다이브 콜이 너무 쓰레기 같아 다이브 콜이 너무 쓰레기 같아 인정하겠습니다 다이브만 안했어도 다이브만 안했어도 다이브만 안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오늘 덕분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아니 근데 쿵을 왜 왜 쿵을 빨리 써 다리우스가 급하다 보면요 사람이 사람이 급하다 보면 뭔짓을 하는거에요 아시잖아요 아니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평평 치고 치료했을 때 끝까지 쌓고 쓰고 그러죠 근데 상황이 너무 쓰레기 같잖아요 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기 전에 그냥 궁이라도 한번 쓰자 이런 느낌으로 하는거죠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번째 게임 이번에는 뭐 제대로 된 승부점 떨어진거에요? 아니지 아직 1패 아 그럼 뭐 여유있네 여유있네 흐흐흐흐흫 흐흐흐ег 잠깐 쉬었다가 두번째 게임으로 들어올게요 여러분 크리바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두번째 게임 캐리갑니다 흐흐흫